일자리 창출과 노사생성 문화구축을 위한 대구노사민정협의회가 시청상황실에서 개최됐습니다. 지난 12일 열린 노사민정2차협의회는 대구시와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, 대구경총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개선 등 지역노사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